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이제 주말 앞두고 금요일, 이럴 때 한 번씩 또 정리해주시지 않습니까? 한 주 정리도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예상도 해주시고 하는데,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우산업지수, 경기와 관련된 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일부 종목의 강세를 인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메타버스의 올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다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 아니냐 또는 꼭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건 대세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가장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0.45%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8.2%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2%? 네. 역사도 신고지수를 찍으면서 올라간 상황이고요. 시총 1조 달러에 임박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 이상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들어가기 임박해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돌팔 핫다가 조종을 보이더라도 보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좀 바뀌고. 1조? 1조 달러? 네. 엔비디아가?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주도 종목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미국도 그렇고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정말 다이내믹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장의 주도 종목들, 주도 섹터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투자가 좀 빠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다운은 0.17% 하락했고요. S&P 500은 0.34% 상승했습니다. 러셀 리천주가 0.6% 하락하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WTI 유가는 78달러에 크게 움직임 없고요. 달러인데스 95포인트 크게 움직임 없고요. 원달러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183원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58%로 살짝 내려서 지금 약간 하향을 안정합니다. 2.6 밑으로 내려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반등을 했는데 연준의장 교체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좀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경기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애플이 전기자유차 얘기가 나오면서 2.85%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4% 상승했는데 아마존은 아마도 연말 소비 시즌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는 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8%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와 일부 종목에 의해서 나스닥이 강한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기차 그 샤넥이 두 개는 또 폭락했던데요? 네. 또 하락을 했습니다. 루시드하고요. 전기차. 아, 저 리비안? 리비안하고요. 이유를 대기를 애플이 전기자유차 얘기가 나오니까 막강한 애플이 들어오는다. 아이고, 형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단기 급등은 사실은 매물이 상승이 있고. 많이 올라가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5% 어제 하락을 했고요. 2,94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탄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0.15%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마이너스고요. 코스탄 2% 상승입니다. 완전히 균명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면 여전히 기관들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1,947억 어제 팔았는데 주관으로요. 이번 주에 오늘 빼고 목요일까지 4일간 1조 1,700억 팔았습니다. 동략 기관들이.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견인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일제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는 자주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지만 시장의 변화가 좀 생기는 거고. 11월 말 이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봐야지 알겠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472억 매도했는데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들은 그냥 멈춰 있고 기관들은 계속 팔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약하고 지지부진하고 코스닥의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정유 자동차, 코로나 테마,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어제 약세를 보였고. 이쪽에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침 하락 후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했고 코스닥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의 주체는 2차전지 소재,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징적으로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다날, 비덴트, 미투원, 조이시티,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올렸고요. 위메이드나 다날이나 특히 위메이드는 그렇고 시가총의 상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지금 4인가 5인가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요? 지금 제가 차트를 지금 우리... 10일권 들어온 지 꽤 됐어요. ATS는 지금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OS의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반도체,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포드나 GM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굉장히 기회라고 표현을 하느냐. 미래 자동차의 반도체가 지금보다도 두 배 이상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반도체 쪽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위메이전 6위입니다. 참고로. 카카오 게임에서 5위. 포로비스 3위. 와, 게임. 게임주가 다 올라왔잖아요. 대박. 한때는 바이오주가 다 올라와 있었고. 또 한때는... 2차전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런데 10위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네, 있죠. 워낙 10가지로 높아요. 그것밖에 HLB 3개로 줄었는데. 워낙 10가지로 높았고요. 그런데 저 10위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게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얘기하시면 웃으시던데 한때는 2019년도에는 거기 대부분 뭐가 있었냐면 5G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5G 다 어디 갔어요? 그 만턴 5G는 어디로 갔을까? 아니, 없어 진짜. 20위 안에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DR5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쪽 IT의 애널리스트들하고 후배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은데 전환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빨리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인텔이 CPU가 DDR5용 CPU 출시가 안 됐었어요. 내년 2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DDR5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DR5 시장의 새바람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속도는 한 두 배 정도 빠르고 전력은 한 30% 정도 감축되는 그런 DDR5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또 이쪽은 반도체 소부장 쪽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사실은 많이 보는 쪽도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최근에 일부 종목이 올라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개량 그리고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가 미국의 반대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뉴스플로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과 에핏얼라이언스라는 연합 결성을 좀 했습니다. 에핏얼라이언스. 그래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여기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라서 언급하기가 좀 좋겠습니다. 시청이 너무 작아서요. 시청이 작은 종목들이 어저께 많이 움직이는. 충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연결된. 리스트 낸 종목만 해도 한 6개 정도 종목이 됐는데요. 대부분 그런데 사실 아주 영세합니다. 그런 사업자들과 연합 연결을 했어요.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등량이 굉장히 심해요. 이쪽에 그래도. 뉴스가 나면 급격하게 오르다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그룹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발걸음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AR, VR에서 확장된 게 XI라고 표현하죠. XI 헤드셋 개발 착수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에서는 스마트 글라스 투자를 더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전부 다들 메타버스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면서 기술의 변화 그리고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도 특별하게 시장이 못 미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주요 이벤트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는 금리 결정을 하는 주요 이벤트가 있고요. 그 외에는 미국은 지금 그다음 주에 곧바로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FH 회의 끝나고 테이퍼링을 11월 말이나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관망 분위기가 좀 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냥 큰 움직임은 없이 종목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연준 의장의 인선 그리고 국가 부채 한도에 상향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통일을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3천포인트 위로 가면 계속 기관의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3천포인트 전후에서 등락하는 상세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종목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테마 집중되고 변호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중고점 돌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3일 내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나 관심은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테마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테마가 확산되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고요?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게임의 주도주는 펄업이 싸우고 위메이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많이 올라서 어떤 한계에 다다라서 매수의 주체들이 지금 사기에 좀 부담스러워 이런 어떤 순간이 되면 다음 대안을 찾아요. 그 대안을 저 밑에서 찾지 않고요. 그 밑에 3등 4등이 얘네들에서 찾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네. 같은 테마 안에서. 그렇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요즘에 이쪽에 활발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타버스 EPTF에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확산된다는 부분은 뭐냐면요. 핀테크,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보안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메타버스와 연관된 것이죠. 연관된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찾으신다면 요전 장세에서도 좀 힘든 장이지만 괜찮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테마 정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걸 올리셨네요. 샘표에 메타버스 간장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없냐라고 웃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슬쩍 보니까. 샘표 간장 메타버스 안 붙냐고요? 투자 아이디어 오늘 금요일인데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이트 위주로 아니고 있는 사실의 데이터 위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제가 꼭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요. 주말에 시황이 복잡하고 이런데 쉬시면서 맨날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장이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매몰되어 있으면. 주말에는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금요일날은 그런 위주로 자료를 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미국 금리 인상 초일기 글로벌 금융시장 또 출렁일까라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됐던 시기에 우리 시장의 신흥국들이 약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여기 보시면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고 그때 5% 가까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었습니다. 이 분홍색이 미국의 그지금입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이 터졌죠. 제로금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해서 2.5가 2.75가까지 올렸다가 그다음에 팬데믹을 맞은 거예요. 그것이 현재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파란선이 뭐냐면 연준의 총자산입니다. 돈을 그만큼 풀었다는 거예요. 채권 매입을 해서.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죠. 글로벌 금융이기 때 이게 지금 1조 달러 이상에서 2조 달러 정도 있는 정도에 있었어요. 단기간에. 네. 단기간에. 그랬다 조금씩 올랐다 내랐다 올랐다 내랐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팬데믹이 맞으면서 지금 7조 달러에 와 있는. 끝에 이 기울기를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에는 이게 있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보시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면 이 파란선이 밑으로 이렇게 하향되고 있죠. 자산을 줄인다는 얘기죠.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 기간 또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왔는데 이걸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 줄이는 기간 동안에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고 미니 위기가 발생을 하고 시장은 좀 출렁거리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22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보면 험악하죠. 되게.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자 그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들었는데 이제 풀버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코스피의 올해 초에 멀티프리 연초에 15배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멀티프리 PER이 27배인데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다르고요. 지금 11월에 10.6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10배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요. 이렇게 된 것은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21년 연간 순이익이 코스피 연간 순이익이 하향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188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최근 전망은 175조에서 180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에 기존의 컨셉이 190조였는데 이것도 하향하겠죠.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업이익이나 경기가 하향되는 지표가 떨어지면 애널리스트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향한 것의 전망이 2022년도에 175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5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죠. 올해 175조에서 180조인데 여기에 네이버에 1회에서 이익이 좀 있었는데 그거 빼고 나서는 170조 살짝 아래예요. 올해보다 약간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은 이게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항상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비슷하게 이제 추이를 보는 건데 23년도에는 컨셉은 20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가를 전망할 때 환율하고 기업이익의 멀티플 곱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단을 175조로 보고 상단을 200조 정도로 봐서 내년도에 지과지수가 어느 정도 밴드에서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내년도에 2022년도 각 증권사 리서스센터에서 전망하잖아요. 그 전망의 근간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평균을 봤더니 약 한 50조 정도 되고요. 2010년에서 2020년도에 10년 동안의 평균을 봤더니 약 90조가 됐었어요. 우리나라가 100조를 못 넘기고 있었어요. 2020년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 180조, 175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7년도에는 62조였는데 2000포인트였고요. 2017년도가 역사적 신고주를 경신했던 때거든요. 그때가 141조였습니다. 그때 2600포인트였거든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연준이 금린 생활하면서 자살을 쥐러나가는 동안에 주가에 위기가 오고 정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을 한편으로 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건 기본이잖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내년도에 전망의 하향치가 하단 부분이 175조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141조일 때 2600포인트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단을 그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4000을 막 부르짖고 또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2000포인트 간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막 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년도의 흐름을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제 인사이트를 넣지 않고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년도에 그리고 과거에 시장이 순위 고점을 찍고 슬로우 다운됐을 때 이익 성장률이 정차이 됐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로 봤더니 대부분 좀 박스권으로 움직였었고요. 그 박스권 속에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고 하긴 해요. 그건 일시적이나 특수한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박스권을 많이 시장에 예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익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이익 성장률이 정체된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냐 봤더니 종목장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장세 얘기를 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든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모르다 빠졌냐가 아니고 약 10%,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신고가를 했어요. 즉 종목장세가 내면서 신고가 나는 종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200 중에서도? 네, 중에서. 그럼 개별 종목은 훨씬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그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이익이 정체되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이익이 높으면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쏠림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되어 있으면 안 돼요. 비소외 섹터에서 성장과 정책을 따라가는 데에서 시장 전체의 이익보다 높은 쪽으로 가면 거기는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신고가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종목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맨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한 건데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성장 섹터를 바라봤을 때 어디가 좋겠냐라는 것이 전반적인 복합적인 의견들은 자동차와 IT 소부장,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전, 건설 기계 이런 쪽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연말 되니까 저도 시왕 묻는 그런 데서 세미나 이런 데가 있어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께 말로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000년도부터 있었던 S&P 500의 차트입니다. 2000년도에 IT 버블이 생기면서 인터넷 기술 부흥의 시대가 우리가 살았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을 했어요. S&P 500이 그때 지수가 666포인트입니다. 지금 4700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상태죠. S&P요? 네. 우리하고 비교를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대에는 인터넷 기술 기반의 산업 부흥의 시대예요. 그래서 빵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아마존이 생겼고 넷플릭스가 생겼고 페이스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부흥의 시대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 10년 좀 넘어서 작년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또 폭락을 한번 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가파르게 오른 게 이게 지금 현재 20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S&P 500의 20년의 흐름인데 흐름인데 지금 그러면 그다음 20년, 10년, 10년씩 지금 제가 끊은 거예요. 가운데는 위기를 끊은 거고요. 10년 동안 인터넷 기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술 기반의 산업 부흥의 시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한 10년은 뭘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의 가속화가 된다는 게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게 정말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 성숙하게 되면서 신기술 산업이 연결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게 새로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실제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고요.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고, 노트북 만들다가, 맥북 만들다가, 스마트폰 만들다가 지금은 애플카 만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메이크들이 반도체 집 생산한다고 하고 아마존도 지금 반도체 한다고 해요. 아마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기존의 산업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새로운 걸 가지고 끌고 갈 것이라는 거고 그것이 원년이 되는 게 올해와 내년으로 가면서 시장이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위 투자를 매일매일 희망을 보면서 또는 시장을 보면서 지금 움직이는 것만 갖고 난 저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씩은 이렇게 쭉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나는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흐름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 아, 이건 코스피예요? 네. 일단 이거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2008년도의 저점이 S&P 500은 666이었어요. 지금 4800포인트 가까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저점은 우리는 얼마인가요? 900포인트였습니다. 890, 900인데 지금 3000포인트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뒤져 있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회의론도 많고 미국 시장이 훨씬 좋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2000년도 보지 않고 직전에 있었던 외환위기부터 끊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이렇게 세로로 있는 구간이 외환위기가 있었대고요. 폭락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폭락했을 때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던 폭락했을 때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맨 아래에서는 500포인트고요. 그다음이 1000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5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계속 있다가 외환위기를 막고 나서 2007년도에 비로소 이걸 돌팔하고 2000포인트에 도달했어요. 도달하고 나서 폭락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0포인트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있다가 겨우 2017년도에 한 번 돌파를 했는데 2607포인트 정도까지 돌파를 했는데 팬데믹을 또 막고 그리고 위험을 이런 위기를 막고 나서 다시 3000포인트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보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S&P500을 보여드릴게요. S&P500의 상승의 흐름은요. 이게 전반적으로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장은 선형적이지 않고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박스에 있다가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박스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박스에 있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장의 흐름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지 전반적으로 내가 투자 전략과 투자 기간을 가져갈 때 어떤 것을 얼마나 가져갈까.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거래할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비교봤을 때 전반적인 각도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리고 흐름에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같이 가는 건 분명히 맞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인터넷 기술 부흥의 시대 그리고 산업 부흥의 시대 그리고 신기술 산업의 연결의 시대 이런 것들은 섹터는 분명히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나오는 거고 산업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의 기업들의 하는 행위나 그리고 사업의 구조 그리고 M&A 이런 것들을 보면 이쪽으로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연동하는 기업군에서 섹터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거고 내가 거기서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지나고 나서 2009년 8년 저점을 찍고 2010년 11년도에 2000포인트에 다시 도달했거든요. 나무를 딱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6년간 박스 피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미국은 아주 가파르게 올랐어요. 같은 시기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를 보면 미국은 그 시기에 소위 빵주라는 전체적인 글로벌 메가 빅테크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간 거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2020년대에 앞으로 10년에 지난번처럼 미국은 가는데 우리는 못 가는 시장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을 넘어서 가느냐 아니면 미국과 연동해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 시기를 끌고 가는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업들이 어떻게 발빠르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갈 거냐가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는 예의주시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액견 아니죠. 우리 아마 한국 미국 시장을 그래프로 또 비교해서 보니까 특징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걸 잘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지르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르게 물어봐 다음 주에 지금